언리얼 엔진에서 자동으로 LOD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구조물은 3dmax에서 직접 LOD 메쉬를 만드는 것이 낫겠지만 이렇게 바위처럼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메쉬는 언리얼 엔진에서 자동 LOD를 만들어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LOD를 적용할 메쉬를 선택해서 Ctrl 알파벳 2키를 눌러서 스태틱 메쉬 에디터를 열고요 지금 보면 나나이트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나나이트를 적용하면 이미 자동으로 LOD가 적용된 것과 같아서 만약에 나나이트를 사용할 거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따로 LOD 세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나이트 메쉬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이런 과정도 불필요하겠지만 아직은 모바일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모두 해결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나이트를 체크 해제 하겠습니다 LOD 세팅을 할 때 가장 먼저 만져볼 옵션은 LOD 세팅 탭에서 LOD를 몇 단계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저는 3단계로 할 거라서 숫자 3을 입력하고 밑에 Apply Change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Auto Compute LOD를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해야 LOD의 각 단계별로 Polygon Gass와 어느 정도의 거리마다 메쉬가 바뀔 것인지를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D를 3단계로 하고 아래를 체크 해제하고 Apply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왼쪽에 LOD가 3단계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LOD 0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중요한 옵션이 스크린 사이즈랑 %Triangle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LOD 0에서는 원본 메쉬의 와이어 개수를 정해 줄 수 있고요 지금은 80 정도로 줄여서 Apply를 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LOD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크린 사이즈 옵션이 중요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0.7로 입력을 하면은 화면 왼쪽 위에 보면은 큐런트 스크린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것이 0.7보다 작아지면은 LOD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다른 엔진에서는 거리에 따라서 메쉬가 바뀌는 LOD를 하기도 하는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화면상에 보이는 메쉬의 사이즈에 따라서 LOD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폴리곤 개수가 LOD 0에 비해서 50을 입력하면 LOD 0보다 50% 절반 정도의 폴리곤 카운트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10을 입력을 하면은 LOD 0과 비교해서 10분의 1 정도의 폴리곤 카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줄인 것 같으니까 70 정도로 입력을 하고 스크린 사이즈는 0.7로 해서 플라이를 하고요 그리고 LOD 세 번째 단계를 선택을 하고 스크린 사이즈는 0.5 정도로 하고 25 정도로 입력을 하고 30 정도 입력을 하고 어플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OD 세 개 단계를 모두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것을 확인을 하려면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은 회색은 LOD 0 단계이고 이게 0.7보다 화면 왼쪽 위에 큐런트 스크린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것이 0.7보다 작아지면은 LOD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LOD 2를 0.5로 입력을 했으니까 크런트 스크린 사이즈가 0.5보다 작아지면 LOD 세 번째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색깔로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이게 보면서 조금 더 멀어졌을 때 바뀌기를 원하면은 다시 LOD 세 번째를 누르고 0.5를 입력을 하시면은 왼쪽 위에 큐런트 스크린 사이즈가 0.3보다 작아졌을 때 LOD 세 번째 단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뷰포트에서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LOD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사실 좋은 LOD고 너무 눈이 안 띄는 것 같다 싶으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설정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OD 2단계를 0.7로 했었는데 0.85 정도로 하면은 아주 근접일 때만 LOD 0단계가 보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LOD 2단계로 바뀌게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곤 카운트도 저감하게 50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LOD 두 번째 단계도 조금 더 빨리 바뀌게 하도록 0.5로 입력을 하고 폴리곤 카운트도 원본 메쉬의 5분의 1 정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근접일 때만 원본 메쉬가 보이고 살짝만 멀어져도 LOD 2단계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0.5보다 작아지면 LOD 3단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LOD를 적용하는 것을 알아봤고 그리고 메쉬가 지금 충돌이 안 되고 있는데 엔진에서 자동으로 충돌 메쉬를 만드는 옵션이 있어서 가장 쉽게 충돌 메쉬를 만드는 방법은 검색창에 컬을 입력하고 충돌 메쉬 옵션에서 맨 아래 거를 선택하면은 좀 정교한 충돌 메쉬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충돌 메쉬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임시 테스트용으로는 괜찮고 실제 게임 데이터로 쓰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3D맥스에서 직접 이런 걸 만들어 와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임시방편으로 위에 컬리전 메뉴에서 오토 컴팩스 컬리전을 선택을 하면은 아래 요런 창이 뜨는데요 이 숫자를 올려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해 줄 수 있지만 일단은 기본 값으로 어플라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정했던 이것은 초기화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단순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의미 있는 충돌 메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정교하게 하고 싶다면은 이 숫자를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숫자를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제대로 만들려면은 맥스에서 이런 컬리전 박스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지금은 임시로 테스트하는 정도로는 이런 방법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에서 자동으로 LOD를 만드는 거랑 그리고 자동으로 충돌 메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